아멘 아멘 할렐루야 상구의 면을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본사의 설립방을 통해서 이 의대의 도전을 나와주는 모든 중간체체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에 벌써 두번째 주가 되었는데 여전히 부인 가운데 답답하고 엉망한 현실이 아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아프신 상한 신념으로 많이 하고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나아보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오전히 예배하고 나아한테 그 마음을 많이 함께 보셨롭게 드리리려 원합니다. 나의 상한 신념들, 나를 연락하는 데를 많이 함께 가지고 올라가고 나를 좀 함께 마음을 서로 계약해 주시고 계약해 주시는 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한 신념들, 나를 연락하는 마음을 서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한 신념들, 나를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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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곳에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도 비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과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네 주님의 성령을 부르사 우리 안에 두는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땅 드러나는 상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과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네 새로운 맘 주시네 주님의 성령을 부르사 우리 안에 두는 마음 그리하여 주님의 성령을 부르사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땅 주의 영광 주의 땅 드러나는 상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새로운 맘 주시네 그리하여 주님의 성령을 부르사 우리 안에 두는 마음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땅 드러나는 상대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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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중에서 살아있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시면 와서 잘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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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갱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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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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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